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속 운동하는 물체 자 A, B가 장애물 P, Q에 각각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표는 물체가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와 장애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갔고 그쵸? 충돌 전 속력은 이제 V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MV 얘도 MV 정지했습니다 빵 빵 이렇게 되겠죠 자 운동량이 서로 똑같고 낮은 운동량이 모두 0인 걸 보아서 아 얘네들의 공통점은 얼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 MV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와야 될 모두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? 충격량의 변화량도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F0, T0가 된다면은 얘도 F0, T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3T0가 돼야 되는 거예요 3T0 자 그래서 T0보다 커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A의 운동량이 MV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MV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한 동안에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K로부터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서로 어때야 되겠습니까? 같다가 돼야 되겠죠? 자 그래서 기역번 하나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M.O.O.O.O 아멘